동화체 속에서 바로 나온 듯한 멋진 우리 엔프로디언 반짝변 2반 친구들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 반짝변 2반 이제 다섯살 되다니면 멋있다 이제 자 반짝변 2반이 준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직접 노래를 고른 겁니다. 여러가지 곡 중에서 자 재밌는 노래 귀여운 노래 신나는 노래 호잇 호잇 따락 따락 시작합니다. 그렇지 한번 밟아보고 안전한가 자 배꼽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율동 준비 음악 갑니다 어떻게 이 곡도 신나는 박수 주세요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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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것도 우리 아이들에게 더 힘을 주시면 우리 아이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선물이 위로 박수 박수 우리 아이들에게 더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잘하는 것입니다. 박수 주세요! 배꼽 손 인사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반짝별 2반 친구들의 호잇 호잇 따라따라였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예쁘게 살짝 뒤에서 서주세요. 다음은 반짝별 1반 친구들도 등장합니다. 오늘 반짝별 친구들은요. 이렇게 각본별로 하나씩 있고요. 그리고 반짝별 1, 2반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쁜 율동 아름다운 율동 마지막으로 보내드려요. 너무 서운해요 우리 친구들. 하지만 우리 어린 친구들이라서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자 반짝별 반 친구들 그대로 멈춰라! 그렇게 좋아요! 아이투 좋아요! 반짝별 반 친구들 차렷! 움직이지 마세요 나는 나보다! 자 우리 반짝별 반 친구들! 자기가 밥도 잘 먹는 친구도 있고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 있고 또 노래를 잘하는 친구 있는데 자기가 어떤 친구인지 큰 목소리로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진짜예요? 네! 진짜예요? 오 좋아요! 어떤 친구인가 한번 들어봅시다! 자 우리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요? 반짝별 반 책을 잘 읽는 전설입니다. 박사 받으세요! 박사 받으세요! 백곡선 인사! 박사 받으세요! 자 우리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저는 반짝별 반 이사요! 정신이 잘한 이사연입니다! 우와 백곡선 인사! 네 잘 들으셨죠 여러분! 네 잘 들으셨습니다. 자 우리 친구는 어떤 친구? 저는 언니가 잘 죽기 지내는 저울입니다. 와 그렇구나 인사 자 우리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노래를 잘 부르는 인일장입니다. 와 노래를 잘 부르는 친구구나 인사 자 우리 멋진 남자친구 누구예요? 영어를 잘하는 주원입니다. 와 꼭 그렇게 한번 뛰어야 돼? 자 우리 친구는 어떤 친구? 저는 시카 집과에서 아는 유채입니다. 와 그렇구나 인사 자 우리 자기를 얘기했던 친구들은 앉아주세요. 아빠 다리하고 희아 기다려 잘 거야? 자 어디 가봅시다. 아 오래 기다렸습니다. 우리 친구 나는 누구인지 한번 큰소리로 얘기해보자. 들으셨죠? 자기 이름 얘기하고 침무자다. 엄마가 사진 찍어주신데 누군지 얘기해봐. 허리 펴고 멋지게 시작 빵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친구 누구일까요? 자기 이름 자기 이름 자기 이름 자기 이름 얘기 예 오늘 안에 안 나옵시다. 자 내년을 기약 여기장을 기약하면서 자 우리 친구 누구? 나 발전풀 때 동일을 잘하는 대능입니다. 오 동일을 잘하는 친구구나 인사 자 우리 멋진 남자친구는 누굴까요? 자 여기 김대중입니다. 오 밥을 잘 먹는데요. 인사도 잘하죠? 그렇죠? 자 이제 어디 가니? 여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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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시작 나는 발전 발전 정리를 잘하는 친구구나 인사도 잘해보세요. 자 마지막 친구 만나봅니다. 마지막 친구 누구? 나는 밤새 별방 춤을 잘 추는 정우재입니다. 와 춤을 좋아하는 친구구나 인사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일어서 자 촬영 제 배꼽선 인사 자 우리 친구들의 마지막 오늘 공연 함께 보시겠습니다. 1반 2반 친구들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반짝걸만 1반 2반이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원추 쏘입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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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참 좋아 좋아 잘해 잘해 내가 받은 최고 선물 바로 너야 원추 원추 보고 싶어 듣고 싶어 말하고 싶어 원추추 내가 받은 최고 선물 바로 너야 원추 원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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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참 좋아 원추 원추 아이 원추 기억해 나는 최고라는 뜻 사실은 나는 좋아 네가 참 좋아 원추 아이 원추 기억해 언제다 함께 만나는 날 원추 원추 너가 원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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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원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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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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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자 우리 시원을 반입 바꿔볼까 주의해서 시간을 앞으로 나오세요. 해결했어 행사했어 내가 짓자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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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받은 최고 선물 바로 너야 원투 원투 보고 싶어, 듣고 싶어, 잘하고 싶어 내가 받은 최고 덤불, 바로 너야 원추, 원추, 나는 좋아, 네가 참 좋아 원추, 아이 원추, 기억해 너는 최고라는 뜻, 다시를 원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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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를 좋아, 네가 참 좋아 원추, 아이 원추, 기억해 되고і 나 맞아, 해결할 차를 guess 원추, 원추, 너 meaning 원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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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추 원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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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나 나 원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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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추 원투스와 별일반 일반청드렸습니다 다시한번 오늘 멋진 구현 별출지 친구들 위해서 큰 박수와 함성 주세요 자 친구들끼리 다 모여보세요 그래야 예쁘게 사진도 찍어주고 사진 찍을때는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어떻게 웃어야 될까? 자 부모님들이 다같이 하나 둘 셋을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시작 하나 둘 셋 김치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원투 우리 막내들의 멋진 공연을 보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어머나 자리에서도 일어나주고 얘들아 엄마 아빠한테 손 한번 흔들어 드려 와 다 잘했지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출발합니다 출발 자 원투스와 아이들이 짝을 스스로 정해서 남남 여의여 커플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짝을 정해서 연습하니까 더 즐거웠다고 하네요 자 별반 부모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연이 이제 다 마쳤습니다 별반은 어머님께서 대기실 쪽으로 이동하셔서 고생하셨습니다